오늘 무슨 일이야? 오늘 무슨 일이야? 오늘 무슨 일이야? 오늘 무슨 일이야? 토요일이야? 오늘 토요일 같아요? 뭐 시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이고 송사과에 오기만 하면 진짜 진수성찬을 대접받아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유 보시죠 뭐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송석가 만찬입니다 송석원 송석가에서 백형대 선생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신 공중부양마로 현판을 선물로 가져갑니다 눈 revenue 아이쿠 잘 오셨어요 2 방어